안녕하세요 함께로 질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포인토니까 힘들어 죽겠네 어쨌든 자 한번 해로 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들어오자마자 어우 소월아 좋아 오우 시야 좋은 소월아 굿 오우 사이즈 좋아 굿 오우 신화 사이즈 굿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입 쏘라 방생 사이즈 굿 오우 한 마리 득 오우 사이즈 준수 이 정도면 과자가 말합니다 베리베리지 베리베리베리베리 말로 안나와 베리굿 또 있어 또 있어 굿 오우 사이즈 좋습니다 굿 자 사이즈 좋은 놈 이차 나와봐라 굿 자 겟 또 있어 또 있어 잠자마자 앞에 또 있어 그렇지 아 이게 불편하네 집게가 더 쉽게 편이 편한가 봐 자 굿 오우 소라가 한꺼번에 3마리 하나 둘 셋 겟 하나씩 잡아가겠습니다 3마리 득 좋았어 3마리 득 좋았어 소라가 이렇게 으야 이네들 나와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번 속에 또 이렇게 숨어 있네요 으아 두 마리 굿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은 놈으로 하나 굿 아우 좋았어 야 굿 굿 얘도 사이즈 좋아 이정도면 진수하죠 하아 두 아 얘 좋다 얘 좋다 그렇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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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즈 좋다 오 옆에 또 있어 으아 아 아 아 아 얘 한숨아 방생 숨어 있어 이렇게 소울아는 항상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오우 좋아 오우 또 소울아 좋았어 오우 굿 소울아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여기는 항상 아 풍족해 늘 나도 풍족한 이 포인트 좋아 아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 하아 이렇게 소울아가 나옵니다 오우 라이즈 이렇게 소울아가 나옵니다 굿 소울아가 물속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고 굿 헬로지를 맞추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힘들어라 소울아를 아주 재미나게 잡고 갑니다 이렇게 소울아가 떨린 포인트에서 즐겁게 떠납니다 빠이빠이